제가, 뭐지, 헤어와서 두 번째로 본 연예인이 강수 오빠였거든요. 어, 진짜? 실제로 보니까 키도 되게 크시고, 어, 멋있다. 아, 정말? 야, 진짜 나선이가 좋아하나 봐. 아니, 되게 팬이에요, 그냥. 아, 진짜. 아, 좀 이어줘. 야, 우리도 국어 같은 거 하나 만들까? 저희가 형, 하는 게 있는데요. 뭐, 뭐? 형들도 올라가기 전에 한 게. 어, 뭔데? 참석이가 누구나, 둘 중에 아무나. 어. Who am I?라고 외치면, I am champ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 야, 그거에 좋다. 연습 한 번 해보자. 네, 시작! Who am I? I am champion! Yeah! Yeah! 스포츠 센터. 아니, 어디 왔어? 잠깐만 이게. 우와, 뭐야? osi. 보면서요. 오, 왜 하네요? 여기 왜 이렇게 빗발 Eddyem responsibility? 어디 가기 빗발 머진 거야? 아, 아이고, 하이. 아, Straomos 매우. 빨리, 먼저 꺼집어. 아니, 이게 뭐가 어디다 꺼는 게 이거야 especialmente? 어디, 어디 Pick aunque fingerprints troubles regard? 야, 여기여.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 아, 세상. 이거 어디가, 어디가 좋은 거야? 뭐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 진짜. 이번 미션은 수영장 아일랜드입니다. 수영장 아일랜드. 21명이 전원 함께 출발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원통 위로 올라오시면 되는 건데. 제가 1라운드 때마다 선착순 인원을 말씀드립니다. 1라운드가 끝났을 때 그 인원은 자동 통과. 같은 팀이 모두 통과되면 그 팀이 1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올라와야 돼. 어? 빨리 올라가면 이기는 거야.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야. 먼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기도 한데. 올라가서 잡아 땡기는. 못 올라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에이. 틀렸네. 아니야, 할 수 있어. 형. 도와줄게. 도와줄게. 자, 첫 라운드. 선착순. 5명입니다. 선착순 5명. 준비. 시작. см in. 5명. 2명. 다 감사합니다. 내 뒤에 김희야. 내 뒤에 김희야. ly gele. ly we re we re. 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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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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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화이트.